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고3 학생들은 이제 방학 끝난 학교들이 더 많죠. 그리고 우리 수능까지 한 90일 조금 더 남았는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풀었는데 채점은 했는데 맞긴 해요. 근데 풀고 나서 그 찜찜한 그 느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채점을 했는데 느낌으로 감으로 풀었다고 치자. 채점에서 답을 맞고는 있는데 그럼 채점하고 나서 맞았을 때 수능으로 다가설수록 답에 대한 확신이 커지겠니? 아니면 불안감이 더 커지겠니? 라는 질문에 아마 여러분 똑같을걸요. 대부분 학생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수능으로 다가설수록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답을 맞아 놓고도 나서 찜찜하다는 얘기는 감으로 풀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풀 때는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맞더라도 그건 느낌으로 푼 거고 속된 말로 운이 좋은 겁니다. 자 뭐냐면 기준점이 뭐냐. 그걸 선생님들은 답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한 3년 전에요. 주식을 했어요. 주식을 했는데 정말로 1억 2천만 원을 해먹었습니다. 자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왕창 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아직도 그 카카 어쩌라는 거 사셔서 물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고 사니까 아 그냥 이게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두려움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2년 동안 빡세게 공부했습니다. 야 이거 차트 보는 방법 수급을 보는 방법 주식 공부를 좀 빡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얼마 벌었는지 얘기 안 할게요. 수익률이 어마무지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보다는 훨씬 좋게 나와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이게 문제풀 때하고 똑같거든요. 뭐냐면 기준점이 있으면 아 이 주식이 싸 그러면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좀 떨어져도 몇 프로 안 떨어집니다? 아 이 정도면 비싸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가 특히나 오늘 빈칸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빈칸 문제를 풀 때요. 느낌으로 그냥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갖고 풀면 명확하게 오답들이 날아가고요. 이게 자 우리 90일 좀 더 남았죠? 석 달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석 달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뭐 기준을 갖고 오답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이 다가설수록 문제풀이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집니다. 제가 오늘 작년 9평 문제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를 푸는 기준이 뭐냐면 이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을 때 설명 하나 드릴게요.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을 때 막연하게 쭉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어빈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 나와요. 아무리 공부해도 읽고 나서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줄 빈칸은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죠? 수능은요, 학교 내신 시험이 아니에요. 번역과 시험도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에 답만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마지막 줄에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 뭐지?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는 말이 안 되겠니? 지워가면 된단 말이에요. 아, 마지막 줄 빈칸이면 풀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워나가면 되겠구나. 그럼 이게 기준점이에요. 뭐냐? 영어는 국어랑 달라서 문장이 몇 개가 없거든요. 한 6개 문장에 약 17줄로 구성된 게 수능인데 그럼 여기 위에 한 5문장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글의 결론이 뭔 일을 물어볼 때 절대로 첫 문장, 소재에서 어떠한 결론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빈칸은요. 위, 아래 관계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가운데 몇 문장 남았죠? 평균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럼 하나, 둘, 셋 빼면 3문장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해나 통념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문장도 있고요. 부연 설명도 있고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뭐냐 난 이 글의 소재를 알고 주제를 알고 앞문장을 아는데 결론이 왜 안 나와요? 이게 오로지 기준점이에요. 참으로 여기 읽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읽을 겁니다. 힘 빼고 한 번만 아, 대충 이런 줄거리구나 그러니까 읽어는 봐야 주장문 해석이 되고요. 읽어는 봐야 앞문장이 명확히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읽을 건데 여긴 아무리 해석이 어려워도 세 번, 네 번 읽는 게 아니에요. 한 두 번 읽고 넘기는 겁니다. 아, 대충 이런 말이구나. 물론 기준점인 소재, 주장, 결론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세 번, 네 번을 봐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구하면 되는 글에서 소재, 주장, 앞문장 이게 기준점이고 선생님들은 그걸 우리가 근거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요, 눈치 좀 빠른 학생은 알 거예요. 소재, 주장, 결론으로 푸는 문제가 뭐랑 똑같죠? 출제 의도가 100% 얘랑 똑같습니다. 대의 파악과 아니, 대의 파악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빈칸은 어렵게 생각해요? 출제 의도와 풀이 방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소재, 주장, 결론 이게 주제가 뭐니, 제목이 뭐니 소재, 주장, 바로 앞문장 결론이 뭐니 선지만 다르고 출제 의도와 풀이 방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점을 갖고 푸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작년 9평에 있던 문제 정답률은 48%짜리 문제인데요. 작년 9평 갖고 설명드릴게요. 첫 줄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무지성으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건지 1초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줄 빈칸이죠. 결론만 구하면 됩니다. 아, 이걸 결론이 뭐니 나한테 물어보는 건 결론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손이 움직여요. 첫 문장은 무조건 어떡하지나 보인다. 묶고요. 마지막 자, 빈칸 앞문장은 무조건 묶습니다. 영어는 몇 문장 없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을 묶어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이건 나랑 안 해도 많은 사람들 알지. 필자가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 강력한 주장문이란 말이야. 자,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어. 이제 내 말 좀 집중해 봐야. 장치. 그걸 연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풀기도 전에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 다음 그녀는 갖고 있다. 문자만 묶어보세요. 뭐 시작되면서 묶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읽지 말라는 거 아니면 읽을 겁니다. 나도 영어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평균 여섯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글이에요. 이 짧은 글 안에 하나의 주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랑 다르게 말을 비비 꽈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문장 안에 하나의 완성된 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묶어놓으니까 우리 이 글의 소재 알고 주제 알고 안 문장하는데 답이 왜 안 나옵니까? 이게 오로지 근거 문장이에요. 여기 있는 걸로만 선지를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뭐예요? 읽어만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요.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키워드 잡자는 제가 아마 그 전 케이스트 전전 케이스트 거의 지금 거의 두 달을 얘기하죠. 영어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들이요. 제가 좀 세게 좀 얘기하면 구문도 캘 못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를 못 잡는 거예요. 키워드만 잡으면 필자의 전체 줄거리를 절대 놓치지가 않거든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이건 만국 공용어예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랑 그래서 모든 수식억을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육하원칙입니다. 우리 초일대부터 비웠단 말이에요. 육하원칙만 남겨놨으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They're all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게 주어야 현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 뭐에 대해? 개념 남자가 만들어요. 여자 옷을 만드는데 현대적 개념은 없습니다. 하고 멈춘 다음에 첫 문장을 읽는 이유는 소재 파악이고요. 소재는 핵심 명사입니다. 현대적 현대적 효용사입니다. 개념보다 중요한 게 뭐죠? 누가 봐도 이래 소재는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한 생각에 현대적인 건 없다. 끝! 한 번 읽고 넘기는 겁니다. 대시되는 수식어구예요. 우리는 그들이 남자들이 여자 옷 만드는 걸 하는 걸 봐왔다. 수세기 동안 과거에 하고 넘기는 거예요. 이 전체의 세 줄을 결론까지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답니다. 남자가 여자 옷 만드는 것. 이게 소재구나. 이건 이제 기억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키워드예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가 육하원칙이에요. 자 이제 주장문입니다. 전치사 명사가 수식 오구지만 언제 어디 어떻게 해요. 언제 꼭 들어와야 돼요. 언제? 옛날엔 아 나 빨간 패는 주장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고객이 자 저는 비동산을 원합니다. 비동산을 보라고 해요. 항상 꾸미는 말이고요. 고객이 위주였으며 그 다음에 주어 그녀의 재단사는 난 비동산을 안해. 비동산을 보라고 그래. 자 별표 야 무명을 꾸미는 말이 불과해 그냥 장인이었대요. 끝! 수식어구 힘 빼고 한 번만 있는 겁니다. 콤마 피피 아마도 재능이 있긴 하지만 또 아마도 재능은 없는 사람도 있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말하고 싶은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소재 남자가 여자 옷 만드는 것 주장 옛날에는 고객이 왕이었어. 재단사는 그냥 장인이었어. 그 다음에 뭐야? 나 읽지 말라고 한 적 없단 말이야. 읽을 거예요. 대충 어떤 줄거리만 나오는지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녀는 그녀 자신의 자 고객은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후원자처럼 그리고 없었어. 패션의 본 패션의 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사는 단지 그녀한테 서비스 했죠. 아마도 도움되는 제안과 함께 자 뭐에 대한 무엇을 다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읽었으면 되는 거야. 아 고객이 왕이었나보다 재단사는 그냥 서비스 했고 그냥 재단했나 보다 하고 넘기는 파트예요.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하니 자기 혼자 빈칸이 대결이 온 거예요. 다시요. 결론만 구하면 되는 글은 소재 주장 앞문장 그럼 결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19세기에 시작되면서 자 엄청난 성공적인 등장과 함께 예술적인 남성 여성복 디자이너의 등장과 함께 디자이너였다 자 유명하게 된 그리고 고객들은 향상되었다 그 디자인에 영감이 있는 관심에 의해 하고 넘기는 거야. 아 19세에 되니까 디자이너가 유명해졌나보네 고객들이 디자이너의 관심에 격상되었나보네 하고 넘기는 거예요. 자 이제 앞문장은 근거입니다. 무조건 요약합니다. 모모는 어디 분위기 속에 아 이거 수식어구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수식어구다. 분위기 속에 감탄하는 분위기 남성 예술가를 감탄을 하고요. 그 남성의 여성 만드는 걸 감탄하는 분위기에서 수식어구 힘 빼세요. 이것은 된 겁니다. 모모는 드레이스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뭐다? 번창하게 되었다. 어떻게? 자 똑같이 꾸미는 말 창작자의 종류로서 번창하게 되었다. 이런 수식어로 빼야지 기억난단 말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핵심은 키워드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제 나중에는 드레이스 디자이너가 창작자 종류가 되었구나. 이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잠깐 선지를 보기 전에 근거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얘기예요. 소재 남자가 여성은 만드는 것 주장 옛날에는요 옛날에는요 고객이 위주였고 재단상 그냥 장인이었어요. 근데 쭉 스토리아 전개되고 나서 앞문장 근데 이제 드레이스 디자이너가 디자이너가 이제 창작자 종류로서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옛날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합니다. 옛날 규칙 대신에 수식어고 자 드레스를 만든다는 건 뭐 공예라고 하는 옛날 거 대신에 그럼 지금 얘기잖아. 빈칸이 이제 만들어진 거다. 한 번만 읽고 시고구는 자 이전이 없어 왔던 얘들아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자. 이제 빈칸이라는 게 생성되었단 말이야. 제일 먼저 가까운 것도 가져오자. 그대로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게 생성된 거지? 드레스를 만드는 거는 창작자입니다. 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요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지금은 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 창작자의 종류예요. 앞문장 조작문에서 가져올게요. 옛날이니까 지금과 반대말이 나와야 돼. 옛날에는 장인이었다. 재단산 장인이었고 고객이 왕이었어. 그럼 여기서 가져올까? 그럼 반대말 나와야 돼. 지금은 어떤 개념이야? 누가 프라이메리야. 이거의 반대말이죠. 지금은 고객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위주인 거죠. 맞죠? 소재 남자가 남자가 이제 뭔가 프롤러시 하는 게 등장한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틀려요? 소재 주장 앞문장 하고 결론 푸는 거야. 소재 남자가 여성 만드는 것 주장 옛날에는 고객이 거의 왕이었어. 프라이메리야 주요했어. 그 다음에 재단사는 그냥 서비스하는 사람이었지. 재단사였지. 앞문장 이제는 드레스 디자이너가 이 사람들은 창작자의 종류야. 그럼 무조건 빈간답은 어떤 개통 나와야 돼? 아 지금은 남자가 여성 만드는 게 거의 창작자 종류구나. 지금은 디자이너가 더 위주구나. 아 지금 남자가 여성 만드는구나. 갖고 오답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럼 갈게요. 1번 이윤이 나는 산업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패스트 패션을 이끌다 안 나왔고요. 2번 널리 퍼진 존중 마케팅 기술 나온 적이 있니? 없단 말이야. 오로지 소재 주장 앞문장 3번 공공시설 전통 디자인 공공시설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소재 주장 앞문장 이 기준점에서 4번 똑같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니 그럼 뭐예요? 기준점은 소재 앞문장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입니다. 소재 주장 앞문장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제 학교 내신처럼 공부한 학생들이 문제점이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할 때 최고의 장점은요. 문장 문장 해서 꼼꼼히 하는 공부를 해왔다. 단어도 외워왔다. 이런 장점이 있어. 근데 그게 수능 이란 문제 풀 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뭐예요? 강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한 문장인지 파악도 안 하고요. 그걸 읽을 때 수식어가 뼈대를 구근하지 않고 그대로 행가하는 의미 없이 그냥 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뭘 말하는지 따라가지 않고 토시 하나 빼고 우리말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빈칸 문제 풀 때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무조건 문제 풀 땐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실 거예요. 풀었는데 찜찜하니? 왜 그러게요? 문제 풀 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3년 전에 주식했을 때 박살났을 때랑 똑같은 겁니다. 느낌으로 이 정도면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18만 원이 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폭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미쳐버립니다. 오로지 기준점으로 풀어라. 학생들에 따라서 전부 다 등급도 다르고요. 또 필요한 요소도 다르죠. 선생님 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부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키워드 잡는 거 모르겠어요. 학생도 있고요. 저 주제문 찾기 연습 잘 모르겠어요. 도 있고요. 기준점 근거 어떻게 찾는 걸 모르는 학생이 있고요.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저희 Q&A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저 연구팀에서 학생들에 맞게 잘 설명드릴 겁니다. 석 달이면요. 충분한 시간 맞아요. 특히나 꼼꼼하게 해석 공부했던 학생들은요. 성적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기는 갖춰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학교 내신 공부하면서 구문독해 공부해왔고 단어 외워왔고 근데 점수가 안 나오고 항상 찜찜하다 기준을 갖고 문제를 풀지 않은 거예요. 이거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왔던 학생이라면 석 달 동안 충분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나오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